네 포스트 스크립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 글자들을 페이지에다가 그려 넣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고 있는 블루북 챕터 5가 되겠습니다 일단 폰트 타이페이스 이런 것에 대한 용어를 먼저 배 알으셔야 되요 어 폰 트루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자 세트 에 대한 그 디자인 을 해 놓은 결과물을 폰트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 세트 예를 들어 문자 세트라고 하는 이런거의 영어에 대해서 한국말에 대해서 한국 뭐 중 그 문자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뭐 일본어 같이 합쳐서 cjk 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 어떤 그 그 영역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체에 대해서 영어 뭐 다 합쳐서 하나에 대해서 그 문자 세트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요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한 디자인을 한 결과물을 폰트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디자인 자체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타이페이스 라고 타이페이스 그 다음에 타이페이스 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 일반 폰트는 이렇게 만들고 요걸 기울어 들여서 이탈을 만들고 굵게에서 볼드를 만들고 키워서 확장을 만들고 좀 압축시켜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지게 많이 기울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의 베리에이션 이라고 하죠 베리에이션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디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세트의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타이페이스 패밀리라고 합니다 타이페이스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디자인의 베리에이션을 타이페이스 패밀리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폰트를 렌더링 하게 되요 텍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스트링을 결국 만드는 거죠 스트링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포스트 스크립트에서는 가로를 열어서 묶어주면 요 부분이 이제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스크립트에서 이 폰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폰트를 찾아야 돼요 폰트를 찾아서 현재 페이지에 폰트를 폰트의 타이페이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폰트를 이제부터 사용할 거다 라고 설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글자들을 스트링을 보내주면 그 스트링이 프린팅 됩니다 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환용리라고 하는 요 스트링이 있는데 요거 각자 글자마다 폰트를 다르게 해서 프린팅하고 싶다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폰트 바꾸고 글자 크 사이즈 바꾸고 폰트 바꾸고 글자 바꾸고 이 설정을 매번 매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환용리라고 하는 글자를 딱 프린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폰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폰트가 어디 있느냐 그쵸 지금 나에게는 어떤 폰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는 방법은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도 여기 스택오버플로어에 들어가면 포스트스크립트에서 모든 인솔된 모든 폰트를 리스팅하는 방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폰 아 내 시스템이 지금 어떤 폰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같이 이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배울 거에요 어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쓴 지만 알려줄게요 먼저 슬래시 하고 슬래시를 했다는 것은 어떤 딕셔너리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폰트 딕셔너리 인데 폰트 딕셔너리에서 찾아라 파인드 폰트 합니다 찾으면 에러가 안 나겠고 못 찾으면 아 못 찾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찾은 폰트를 가지고 폰트의 크기를 얼마를 쓰겠다고 스케일 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폰트 파일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폰트 파일은 이제 벡터로 되어 있는데 벡터로 되어 있는 그 글꼴을 가지고 어떤 사이즈로 프린팅해서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럼 미리 이 폰트에 대해서 이 크기로 캐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set 폰트 하면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글씨를 쓰고 스트링을 쓰고 show 하면 바로 프린팅이 됩니다 그리고 show 페이지 하면 네 그 페이지가 보여집니다 같이 고스트 스크립트 실행해서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보죠 이 그 점프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타임즈 로만 그 다음에 파인트 폰트 했어요 그랬더니 어 뭐라고 에러가 났어요 보니까 로딩 님불스 로만 레귤러 폰트 프롬 어쩌저쩌고 저쩌고 롬 님불스 로만 레귤러 뭐 몇 바이트 원 돈 하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러가 난 겁니다 무슨 에러가 난 거냐면 타임스 로만 폰트가 없는데 타임스 로만 폰트하고 비슷한 넴버스 로만이라고 하는 폰트를 대신 로딩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폰트는 어디 있는 거냐 시스템 폰트 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 고스트 스크립트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입니다 조금 있다 폰트 위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 폰트였죠 크기를 보여줘야 된 설정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15 스케이어 폰트 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새 폰트 인데 그러면 현지 지금 스택이 하나 보고 들어있잖아요 스택이 뭐가 들어있는 볼까요 봤더니 어 스택에 들어있는게 난 스트링 난 스트링 그니까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폰트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폰트 오브젝트 스택에 들어있는데 이걸 쓰겠다 그건 셋 폰트입니다 셋 폰트 하구요 그러면 이제 스트링을 쓰는 거예요 환용리 하구요 아참 뭘 안에 있냐면 지금 무브투를 안 했죠 어떤 위치에다 그릴 건가 그럼 100 100 무브투를 할게요 지금 스택에 환영리가 들어있으니까 스트링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쇼 해 보겠습니다 어 폰트는 그러면 스트로크 뭐 이런게 없나요 네 나중에 아주 복잡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 폰트의 경우는 쇼 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쇼가 드로잉 커맨드인 거예요 드로잉 커맨드 했으니까 페이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쇼 페이지 하면 페이지에 보여집니다 어디 있을까요 보시면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폰트를 디스플레이 봤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부터 하고 그냥 계속 쇼 함 지금 폰트는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여러가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100 100 무브툰 어 이렇게 하고 환영 그 다음에 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위로 올라갈게요 100 120 무브투를 하고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전 교수니까 프로페서 그 다음에 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쇼 페이지 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 프로페서 환영리 하고 딱 나왔네요 폰트를 렌더링 하는데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좀 더 배워 볼게요 어 그러기 위해서 폰트 좀 제가 키워 보겠습니다 타임즈 로만 어 파인드 폰트 스케일 폰트 그 다음에 셋 폰트 했어요 그럼 이제 20 자리 폰트로 그릴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폰트가 어느 위치에 그려져 지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0,0 무브툰 100,100 라인 2 어 100이죠 라인 2 하구요 그 다음에 어 스트로크 할게요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근데 현재 위치는 지금 100,100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am하고 쇼 할게요 그럼 글자가 그려졌겠죠 어 어 아 근데 현재 no current point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랬더니 아하 라인 2 가지고 스트로크를 하니까 스트로크 한 다음에 바로 위치가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100,100 무브툰 한 다음에 다시 쇼를 할게요 그러면 그려졌겠죠 그 다음에 쇼 페이지 내려가서 보죠 봤더니 네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아하 0,0에서 100까지 라인을 그리고 여기다 am이라고 썼더니 아하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a 라고 한 글자의 기준이 되는 좌표 가 어디냐면 왼쪽 구석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글자의 왼쪽 구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왼쪽 구석은 아니에요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0,0 moved 그 다음에 백 백 라인 2 stroke 하고요 그 다음에 백 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j 뭐 이렇게 하고 kl 소무자로 한번 쇼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쇼 페이지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줄이 여기까지 왔는데 j 가 이쪽 이 좌표를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돋보기로 보여 드릴게요 이 백 콤마 백은 분명 요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j 가 이 선 그러니까 j 기준으로 봤을 때 j의 왼쪽 구석이 백 콤마 백이 아니라 j의 어떤 점이 그 원점이고 이 j 라고 하는 글자는 원점보다 밑으로 내려갔고 안쪽 심지어는 또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의 기준점이 0,0이 되는 글자의 기준점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 중 1 글자들은 이렇게 네모 안에다 딱 맞춰서 쓰죠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글자마다의 기준점과 그 다음에 실제로 글자가 나타나는 위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시면 j 다음에 k 그 다음에 k 글자가 j의 어떤 원점에서 요만큼 지나간 후에 k가 나오고 그 다음 k가 지나간 후에 요만큼 후에 l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페이지를 지우고 100, 100, moved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vm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show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서 100, 120, moved 하고 이번에는 va라고 써볼게요 show, show page 네 여기를 확대해서 볼게요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 v하고 a하고가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잘 보시면 a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m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커닝이라고 하는데요 커닝 예를 들면 w하고 h가 있을 때는 이렇게 당연히 공간을 두고 w 글자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w 다음에 a가 오면 이걸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닝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w하고 그 다음에 a가 왔는지 w하고 소문자 a가 왔는지 그러면 이 커닝 표를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대문자가 26개 소문자가 26개 있으면 52개잖아요 52개에 대해서 52개에 대한 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표입니다 그렇겠죠 a 다음에 b가 올 때 a 다음에 c가 올 때 a 다음에 d가 올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땡길지 말지를 다 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닝은 우리가 몇 천자 몇만자가 있는 한중일 글자에서는 이런 커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닝은 하지 않고 주로 커닝은 영문 폰트에만 쓰이는 기술이에요 네 그 다음 알아도 될 게 우리가 쓰고 있는 폰트가 이제 벡터 폰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폰트가 문자 코드 우리도 얘기하면 뭐 유닛 코드가 됐던 확장 완성형 한글 코드가 됐던 한글 한 글자가 우리는 글자 하나의 모양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우리말에서는 당연히 그게 일대일로 매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랍 글자들 코란이 써져 있는 아랍 글자들 우두문자라고 하나요 그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는 또 게다가 글자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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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요 얘를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이어서 이어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 줍니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어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리거추어 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영어 사전 같은 거 보면 가끔 나타나는데 FI를 이렇게 쓰면 조금 배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만드자면 이렇게 만듭니다 F하고 I를 붙여서 하나로 T도 마찬가지죠 T, I 이렇게 하지 않고 T하고 I를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FFI는 FFI 이런 식으로 FFL은 이렇게 붙여서 FFL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리거추어 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중에 완성형 한글이 있고 조합형 한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쌍지읒에 오, 아, 리을 비옥 그럼 쫙 이라는 건데 이거는 완성형 코드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 글자를 쓰면 MS Word나 아래 한글에서 이 글자가 프린팅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무엇이 가능해져야 되냐면 어떤 글자 캐릭터 코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한 번에 그려야 되잖아요 이 한 번에 그려야 되는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글리프라고 부릅니다 글리프 그래서 어떤 코드 세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글리프를 그리게 만드느냐 하는 표가 필요해요 그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C맵이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 C맵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캐릭터 코드가 똑같은데 똑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문으로 업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업을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것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글자가 똑같이 일 업자를 가리키고 있는 코드가 있는데 한글에서 그림일 때는 이렇게 그리구요 일본에서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구요 대만에서도 이렇게 그리구요 중국 본토에서는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하는 똑같은 코드가 다른데로 가는 맵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맵에는 당연히 캐릭터 코드 세트들과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 상태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맵핑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셔야 폰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힌팅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스 스크립트 폰트는 벡터 폰트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move to 이런 식으로 move to line to line to line to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curve to curve to curve to line to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야 되죠 move to 그 다음에 line to line to curve to 이런 식으로 a를 만드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라고 봅니다 이렇게 벡터를 가지고 폰트를 만들면 벡터 폰트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 찍을 때나 화면에 찍을 때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비트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트맵을 뭐라고 그러냐면 라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m 자를 렌더링 했는데 라스터가 이렇게 나왔겠죠 비트맵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 h 자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h 자를 정의된 것에서 픽셀 각 픽셀의 위치가 내부에 속했냐 안 속했냐 가지고 켜고 구글을 하면 h 자가 어떻게 됐나 보면 왜냐하면 벡터로 봤을 땐 큰 두께가 이 두께와 이 두께가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운이 나빠서 이쪽은 두 픽셀이 되고 이쪽은 한 픽셀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실 동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h 가 대문자 h 가 있는데 한쪽 기둥은 가늘고 한쪽 기둥은 두 배가 두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것을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줘서 각각의 조금씩 조금씩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해서 이것들을 이것들을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 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배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조금 사실을 보면 여길 늘린 겁니다 그죠 여기 늘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이것이 픽셀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픽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픽셀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픽셀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이 픽셀의 중심점들이 안 닿았는데 조금 땡겨 가지고 한 픽셀을 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눈에 보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드를 맞추어 주는 작업을 프로그램으로 폰트 파일 안에 해놨습니다 폰트 파일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스크립트가 무슨 파일 포맷이 아니라 랭귀지이듯이 폰트 파일은 단순하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것들을 if문 if 어떻게 됐을 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조건들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힌팅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할 때 이 힌트를 가지고 예쁘게 렌더링 해줘 라고 해서 힌팅이라고 합니다 힌팅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를 자를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요정도 까지 를 자인지 이해가 보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를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힌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안티아리아이싱 나중에 배우시는데 안티아리아이싱만 하면 어디서부터 를인지 들인지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힌팅은 글자가 로테이트되면 안 됩니다 글자가 지금 한 5도 정도 로테이트됐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안 보이죠 여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 라인으로 나가거나 수직으로 나가는 글자들에 대해서만 힌팅이라는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 힌팅은 일종의 조그문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게 폰트가 굴림체인데 힌팅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 놓기도 하냐면 그냥 어 이때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로 그리구 이제부터는 그냥 A를 어 비트맵 A를 이렇게 딱 정해 놓을 테니까 여기 이렇게 켜져 있는 걸 정해 놓을 테니까 이걸 써 라고 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정리할게요 어 그러니까 폰트 딕셔너리에서 그 폰트를 찾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스케일 폰트 하고 그러면 그 폰트 사이즈로 네 캐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폰트 하면 이제 폰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상태에요 그 다음에 스트링 열고 쇼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네 텍스트가 그 원하는 위치 그 전에 뭔가를 했어야죠 네 무 붙을 했어야죠 어떤 좌표로 무 붙을 한 다음에 아 스트링을 넣고 쇼를 하면 그 스트링이 그 위치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폰트 챕터에서 하나 안 배운 게 있는데 스트링 위드 윗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링 윗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셋 폰트 된 상태에서 이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폭이 얼마가 나오는가 를 알아내는 함수가 스트링 윗스 윗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언제 필요하느냐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어떤 스트링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윗스 하고 칩니다 그러면 스택에 두 가지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스택 하고 보시면요 하나는 0.0이고요 Y좌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는 X좌표가 들어갔는데 122.732가 나옵니다 환용이라고 하는 것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122.732만큼 122.732만큼 가야 된다는 거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면요 제가 어떤 기준선에 센터 어지셔스먼트를 하고 싶어요 아까 프로페서 환용리 썼을 때 프로페서 환용리가 왼쪽 좌측으로 어지셔스먼트가 됐잖아요 그거를 센터로 어지셔스먼트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하 이게 우리가 지금 기준점이 300이라고 X가 300 기준점에다 놓고 싶어요 각 중앙을 지금 Y좌표는 안 쓸게요 그럼 Y좌표는 빼버릴게요 스택에는 뭐만 들어 있냐면 이제 122.732가 들어 있겠죠 122.732의 절반을 나눕니다 그렇죠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2로 div 하면 되죠 그러면 스택에 뭐가 들어 있냐면 아까 했던 122.732의 절반이 들어 있겠죠 그럼 내가 기준선으로 옮기고 싶은 게 300이에요 300이면 300에서 300에서 네 이걸 뺍니다 그러면 스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238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네게티브 해요 그러면 플러스 238이 되겠죠 그러면 move to 하는데 어디로 move to 를 하냐면 이게 지금 X좌표 잖아요 Y좌표는 100이라고 하고 이 X좌표로 move to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환영리를 쇼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는데 쇼페이지를 안에서 나타나는데 요 기준선 위에 프로페서 쓰고 싶어요 중앙선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 프로페서 라고 하는 거를 놓고 여기 길이를 재는 겁니다 스트링 width 를 재요 그러면 똑같이 역시 하나를 팝해 버리고 위에 걸 팝해 버리고요 스택을 보면 요 프로페서는 75.5357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네 역시 똑같이 2로 나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300에서 빼고요 그렇죠 다시 negative 를 해요 그러면 스택에 뭐가 들어 있냐면 네 262.232가 들어 있죠 이것으로 move to 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 다음에 y 좌표는 120 조금만 위로 올려 볼게요 그 다음에 move to 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프로페서 하고 show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센터 라인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stream width라고 하는 것을 왜 써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커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힌팅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랜더링 해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얘가 몇 픽셀이 몇 사이즈로 랜덤이 될지 결과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v, a, v, a 그러면 a 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m, a, m, a 하면 딱 그게 결정적으로 간단한 덧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랜더링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힌팅을 하면 힌팅하는 과정에서 한 픽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폰트 랜더링 하기 전까지는 이 윌스 가 몇 픽셀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스트링 윌스입니다 실제로 프로페서 라고 하는 걸 실제로 랜더링 현재 세포인트 되어 있는 것으로 랜더링 해보면서 길이가 얼마인지 재서 알려주는 함수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야만 이렇게 센터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그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폰트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슬래시 aaa find font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폰트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에라가 납니다 어떻게 났냐면 그 폰트가 aaa 라는 폰트가 없어요 파인드 했는데 없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gos script 설치했죠 gos script 설치한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그램 파일에 들어가면 gs 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설치한 버전의 폰트가 있겠죠 여기에 리소스라는 데 가보면 여기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폰트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네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준 이 url을 치시면요 여기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스크립트에 모든 폰트들을 리스팅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example 코드가 있습니다 % 느낌표 이 코드를 돌리면 이 코드를 돌리면 모든 폰트가 다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그대로 여기다 카피 터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한번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코드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네 이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요 run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네 림부스 쌍스 엘 러 레지란 파일하고 헬베티카 파일이 있대요 어? 그런데 우리 파인트 폰트에서 타임스로만 그거를 림부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타임스로만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여러분들 폰트 시스템은 폰트 파일들은 굉장히 크겠죠 특히 한글 폰트나 중국 폰트 이런 것들은 글자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큽니다 폰트 파일 사이즈가 그런데 이것들을 시스템이 인터프리팅 하기 위한 포스트 스크립트 시스템이 이 폰트들을 다 로딩한 상태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한두 개의 아주 작은 폰트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 글꼴만 딱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그 폴더에 있는 폰트 폴더에 있는 이렇게 폰트가 많은데 이걸 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보세요 요 파일에서 파일에서 맨 위에 보면 제가 해 놨는데 로드 슬래시 쿠리어 파인트 폰트 하면 쿠리어가 파인트 폰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 스케일 폰트 셋 폰트 하면 폰트가 이제부터 이 쿠리어 이 쿠리어 폰트 쓸 수가 있는 거고 환영 리 그 다음에 쇼 하면 네 아 죄송합니다 모부트를 안 하는데요 폰트 그 다음에 쇼 하고요 그 다음에 쇼 페이지 하면 네 쿠리어 폰트로 되어 있는 네 환영 리 를 그렇죠 쿠리어 폰트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잘 따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